고려건축 누구? 주심 주심포 양식 이건 오래되어서 어떻게 됨? 봉긋 오래되어서 봉긋하게 됨 봉긋 봉정사 극락전 오래되어서 봉긋 이건 수전 이건 발자수전 이건 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슨 지붕? 발짝지붕 뭐함? 흘림 뭐함? 배에서 흘림 무슨 기둥? 배흘림 기둥 어떤 느낌? 수더분하다 수더분 수덕사 대웅정 무엇이? 주심의 주심 주심포 주심의 뭐뭐한 오래되어서 봉긋한 봉긋 봉정사 극락전 무엇이? 수전이 수전 무량수전 뭐하다 수더분하다 수더분 수덕사 무승양시 주심포 안동 봉긋 봉정사 극락전 특징 오래된 현존 최고 목조 건물 영주 어디? 부석사 무량수전 수전 특징 팔짝지붕 배흘림 기둥 예산 어디? 수덕은 하다 수덕사 대웅전 이건 대포 무슨 양식? 다포 양식 이건 성불 성불하면 성불사 응진전 무슨 양식? 다포 사리원 성불 사 응진전 다포 양식 고려건축 누구? 주심 주심 주심포 양식 이건 오래되어서 어떻게댐? 봉긋 오래되어서 봉긋하게댐 봉긋 봉정사 극락전 이건 수전 이건 발자수전 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슨 지붕 발짝지붕 뭐함? 흘림 뭐함? 배에서 흘림 무슨 기둥 배흘림 기둥 어떤 느낌 수더분하다 수더분 수덕사 대웅전 무엇이 주심의 주심 주심포 주심의 뭐뭐한 오래되어서 봉긋한 봉긋 봉정사 극락전 무엇이 수전이 수전 무량수전 뭐하라 수더분하라 수더분 수덕사 무슨 양식 주심포 안동 봉긋 봉정사 극락전 특징 오래됨 현존 최고 목조 건물 영주 어디 부석사 무량수전 수전 특징 팔짝지붕 배흘림 기둥 예산 어디 수더분하다 수덕사 대웅전 이건 대포 무슨 양식 다포 양식 이건 성불 성불하면 성불사 응진전 무슨 양식 다포 사리원 성불 사 응진전 다포 양식 5 중 다포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